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의 시습천도사 권지성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말씀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와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난 어제 말씀까지는 여호수와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여러 족속 중에 희위족에 포함된 기본 사람들이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까지 이어질 텐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메시지의 주제를 절박한 신앙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9장 1절 2절에 보면 요단강 서쪽 지역의 왕들이 이 일을 듣고 합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어제 본문까지 있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된 그리고 그 이전의 바사남옥 등 여러 족속들을 물리친 이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을 듣고 가난한 족속에 있던 7부족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제 이 땅을 점령하러 올 것 같은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7개의 부족이 연맹을 맺어서 같이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에 처했다면 살 길을 마련해야 되니까 혼자서는 싸우기 어렵다면 다른 부족들과 연맹해서 연합을 해서 싸우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 그리고 그 족속 중에서도 한 부족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싸워봤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이스라엘 부족과 연합을 하든가 차라리 그들이 종이 되면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희위족의 기본 사람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 묘한 꾀를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기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 부족의 사람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꾀를 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구절들을 보면 너덜너덜한 마대를 안장에 달고 낡고 터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낙위에 신고 달아서 기운 신발 신고 남루한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을 마련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이 아주 먼 지방에서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이렇게 옷도 닮고 신발도 헤어지고 그런 것처럼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고 자신들이 비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당신들이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신으로 온 기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가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누구고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대답을 읽어보면 대부분은 참말을 하고 있는데 딱 한마디만 거짓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아주 먼 지방에서 왔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말들은 다 참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주 먼 지방에서 왔다는 것도 일단은 거짓말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가깝고 멀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으니까 이 말 자체도 그렇게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기본 사람들, 이 사신들은 자기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꾸며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의 절박함인 것 같습니다. 자기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자신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꾸며내려고 한 것이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루한 행색을 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밑에 코멘트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사신들의 모습에 또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 사람들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라면 거의 설령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겸손한 척, 얌로한 척, 비루한 척, 겸손한 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지금의, 요즘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상하는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신앙은 그렇게 절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죽을 지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후의 삶도 이런 절박함에 기대어서 하루하루를 절실하게 절박하게 진실하게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절박함의 사례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다윗왕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가하드라는 지역에 있는 아기스 왕의 지역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은 사울이 부하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던 바로 그 다윗왕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색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절박함으로 미친 사람 행색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사례를 보면 예수님의 어떤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여인을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이방 사람들은 그 부잣집의 개라도 부잣집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간절한 절박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시죠. 우리의 신앙이 대체로 평안한 상황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원 우리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절박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절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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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